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. 잘 되었습니다. 잘 되세요. 아침 아침 지금 아홉시 정도 됐고요 지금 화장실에서 세상을 향치하고 지금 철수를 하고 몸 중 주위 들러보라고 사람이 밤에 엄청 불었는데 지금 그래도 불이 없어서 제거는 별 이상이 없어서 저기 텐트는 드디어 아예 그냥 밤에 뒤집어졌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월정리 해변 쪽으로 있습니다 아 진짜 바람 바람이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진짜 여기에서 밤도 밤도 있고 밤도 있고 그럴게요 와 태풍이긴 한데 사람이 해변 느낌은 험덕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해놓을 칠만한 바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네, 부추어 안다올게요 여기는 제주도 비자림인데 아까 아침 먹었던 곳에서 이쪽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보러 왔습니다 와 나무 두께 봐 와 나무 진짜 맛있다 와 여기 나무 진짜 멋있고 와 공기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은 진짜 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되게 오래된 나무 같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 크네 산책콕스 진짜 잘해놨다 나무가 너무 웅장해요 한바퀴 쭉 다 돌았네요 생각보다 짧아서 좀 아쉬운데 충분히 좋은 공기만이 마셨습니다 아까 길이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의 온 만큼의 길이 더 있더라구요 그래서 총 여기 도는 시간은 제 기준으로는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산책로가 우선 너무 잘 되어있고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제가 옥탑방 운자들 예능에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시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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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st 잡퇴 한번 웃겨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다랑시오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위에 올라가면 되게 멋진 뷰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우와, 멋있다. 우와, 진짜 멋있네요. 하하, 말도 안 돼. 우와. 우와, 위에 올라가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하아. 아, 진짜 위에 올라가면 진짜 기대많이 돼요. 와, 저 밑에서 해가지고, 네,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요. 네, 저길로 가야 합니다. 하아, 쭉 가볼게요. 하늘 진짜 파랗다. 하아, 하늘 봐봐요. 날씨가 너무 맑아가지고, 저 끝에, 어디지? 저긴가, 저쪽에, 성산 일출봉. 거기까지 보여요, 지금. 엄청, 날이 너무 좋아요. 제가 딱 생각했던 제주도의 날씨입니다. 하아, 좋다. 하아, 좋다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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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멋진 곳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저쪽으로 해서 진짜 몰랐는데 이런 오름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와 진짜 와 정말 내려가기가 아쉬울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쪽 저쪽이 우돈데 오늘은 저쪽 가서 차를 두고 우도 들어가서 배낭 메고 걸으면서 비양도라는 곳에 가서 하루 잘 겁니다 지금 우도 들어가는 곳에 탔구요 저쪽에서 우린 왔습니다 탔고 이제 우도로 가고 있어요 친구도 이제 막 서울에서 이제 막 왔어요 합류했습니다 합류했습니다 친구도 바람이 너무 불고 싶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안에 들어가서 잘 나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안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셨죠 싫으면은 코로나에 들어가서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갈 거 다 들어가서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부장님 지금 저쪽에서 배 내렸어요 저 내려서 지금 배고파서 밥을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화두 신고봐봐 와 몸 날아갈 것 같아요 저기 화두 진짜 멋있네요 야 바람 자 바람 몸이 밀려 몸이 지금 밀려 아 아 아 아 아 아 선발 여기 한번 봐 야 가방 많이 가벼워졌다 지금 저 앞에 구도 해녀 식당이라는 데를 가서 조금 늦은 점심이죠 뭐 지금 거의 다섯시 다 됐는데 와 하늘이 진짜 너무 맑아가지고 와 하 저기 두쪽도에 안좋은 여기도 왔는데 왜? 그쪽도에서 저기 싸자루 찍고 여기 안좋은 거 아 근데 여기는 뭐 식당 많아서 아 한잔 식당 못 받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 아 아 지금 전부다 전부다 닫고 있어요 가게들이 지금 막배가 들어가서 아 이제 영업들일까 벌써 끝내는데 지금 마츠를 빨리 가야될 것 같아요 마츠를 빨리 가야될 것 같아요 마츠를 다 들어야죠 아 아 유채꽃이 엄청나게 많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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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아 마트 있는 데까지 다 왔구요 뭐 여기 아까 8호 전문점에서 회도 비양도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따가 이것도 배달시킬 거고 어 또 여기에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집도 밤에 배달시키고 먹을 거예요 저 앞에 마트 가서 장을 좀 보고 여기가 이제 우도 한 가운데 아 시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트에서 장을 다 봤구요 이제 비양도로 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비양도면 여기서 배를 또 타야 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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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인 거 같아 저거 저거 저쪽인가 뭐 어딘가 있어 나도 좀 가봐야 알겠는데 어디 나왔어 뭐 그렇게 긴 시간을 걷진 않았고 좀 돌아서 그렇지 우리 하나 1시간 1시간 걸었나? 1시간 1시간 정도 걸었던 거 같아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비양도입니다 다 왔어요 편의점이 우선 있는지 한번 설치 할 수 있어 우선을 여러 가지 뱉게 우리 지금 구경이 있네 편의점 어 과연 열려 있을 것 같아서 맞힌 수 있을까 에이 열려있지 지금은 열려 있나? 편의점인데 에이 아이 진짜 못할 거야 퐁 여기 조금 들어있는 땅콩이 너무 맛있어 다 왔다 다 왔다 내가 캠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디어 드디어 비영길에 왔습니다 비영도가 제가 캠핑을 시작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디어 만드는 장소여서 과연 어떤 모습일지 현상으로는 만나면 된대 직접 수준으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 다 밀려봄이 비영도가 왔습니다 텐트는 지금 하나 정도 있고요 여기는 저쪽에 화장실도 있고 저 뒤편으로 분리수거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우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돌을 방패삼아서 칠게요 바람을 방패삼아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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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중 많이 좀 있어가지고 다행히 저거 좀 벗어야겠어요 동산화 좀 벗고 친구들 도와주러 쟤 지금 아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성훈아 도와줘 그래? 펜트 모양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동산화 돌 옆에다가 되게 잘 짰죠 저기 동산화 여기 뭐 돌들이 좀 있는 걸 있는 거 가지고 어 조금 더 여기 밤에 핵이 움직이지 않도록 돌을 조금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눌러주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냥 있는 거보다는 확실히 날 것 같고요 친구 좀 도와주러 갈게요 저는 이렇게 완성 아 아 진짜 텐트 흔들리는 거 우와 진짜 아 자 와 아 친구 대행기 처음 탔대요 오늘 제주도 처음 탔대 야 어? 깜짝이야 난 너 어디 갔는데 4번 줄 알았는데 나 부산이나 런덴은 많이 봤지 유주도는 처음이야 여기서 편지 오늘 오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등어회 먹어야 돼 여기서밖에 못 먹어 여기에서? 아니 아니 제주에서 고등어회 진짜 맛있어 아 이렇게 삼겹살 꺼 먹는데 기름이 이렇게 막 치잖아 어디에서 삼겹살은? 그냥 마트에서 제주 삼겹살 아 맛있어 아주 맛있어 제주도 내에서 키운 제주로 만든 자 요번에 지포 사온 것 좀 지포 사온 것 좀 지포 사온 것 좀 이거 이미 구워져 있는 거 아니야? 어 뭐야 구워져 있네 근데 데워 먹자 어 가위 줄게 가위 아잇 떠라 아잇 떠라 가위로 하자 가위 가위로 잘라 아잇 뜨거워 아잇 뜨거워 아잇 뜨거워 아잇 뜨거워 아잇 뜨거워 근데 와 진짜 텐트 흔들리는 거 봐봐요 텐트 흔들리는 거 봐봐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오늘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텐트가 없어져있어서 없어져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 와 아침 가 Ether vas 날씨가 담 bee 고마워 P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